안녕하세요. 색종이로 미니가방 만들어 볼게요. 가방을 열면 3칸으로 나뉘어져 여러가지 물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가는 노란색 상자부터 만들게요.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대문 접기 할게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양쪽 모두 펼칩니다. 뒤집어주세요. 아래 색종이를 위쪽으로 반 접어 올립니다. 아래쪽에 접힌 색종이를 1cm 정도 조금만 접어줄게요. 오른쪽에 첫번째 접은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의 모서리 접어 올립니다. 왼쪽 색종이는 왼쪽에서 첫번째 있는 선에 맞추어서 왼쪽 색종이의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방금 접었던 것들 펼쳐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접은 선을 따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 볼게요. 먼저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오른쪽에 첫번째 접은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접어 올립니다. 왼쪽 색종이도 왼쪽에서 첫번째 접은 선에 맞추어서 모서리 접어주세요. 앞에 접혀진 이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위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뒤집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이 접힌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위에 있는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잡았던 것 완전히 모두 펼쳐주세요. 이런 모양으로 놓아둘게요. 아래쪽에 가운데 두 칸 네모에 풀칠합니다. 그리고 양쪽 옆에 있는 색종이를 대문 접기처럼 이렇게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왼쪽에 접은 선을 따라서 가운데 쪽으로 접어줍니다. 바로 위쪽에 있는 칸은 이 비스위드만 선을 따라서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색종이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펼쳐줍니다. 아래쪽 네모 두 칸에 모두 꼼꼼하게 풀칠하고 풀칠한 색종이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붙여줄게요. 색종이 돌려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줄게요. 먼저 가운데 아래쪽 네모 두 칸에 풀칠합니다. 그리고 양쪽 색종이를 붙여주세요. 바로 위쪽에 있는 이 비스위드만 선을 따라서 한 번씩 꾹 눌러줄게요. 아래쪽에 있는 네모 두 칸에 풀칠하고 이 풀칠한 네모를 상자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붙여줍니다. 옆쪽에 있는 가운데 선이 안으로 들어가게 꾹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가운데 선이 안으로 들어가게 꾹 눌러주고 아래쪽도 가운데 선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모서리 쪽을 이렇게 꼬집듯이 잡아줄게요. 네 군데 모두 다 꼬집듯이 잡아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으로 접히게 돼요. 상자 한 개 완성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세 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진 거 연결해 볼게요. 벌어지는 쪽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놓아준 후 꼼꼼하게 풀칠하고 두 번째도 벌어지는 쪽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해서 붙여줍니다. 다시 꼼꼼하게 풀칠하고 벌어지는 쪽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놓아주면서 붙여주세요. 그러면 가방 안에 들어가는 수납함 완성입니다. 가방의 둘을 갈색 띠 만들어 볼게요. 갈색 색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한 번 더 접었다 펼쳐주세요. 오른쪽에 생긴 접은 선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줍니다. 오른색 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대문 접기 할게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위쪽 접혀진 색종이에 풀칠하고 아래쪽 색종이를 가운데 선에 맞추어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러면 갈색 띠 완성이에요. 가방 겉부분 만들어 볼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대문 접기 할게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딱 맞추어 접어주어도 되고 이렇게 가운데 선이 살짝 보이도록 살짝 떨어뜨려서 접어주어도 됩니다.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고 살짝 떨어뜨려서 접어줄게요. 위쪽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 접어주세요. 방금 접었던 작은 세모를 안으로 들어가게 해볼게요. 접었던 세모 펼친 후 색종이 살짝 펼치고 비스듬한 선이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오도록 세모를 안으로 넣어주세요. 반대쪽도 색종이 살짝 펼친 후 비스듬한 선이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오도록 하게 하면서 세모를 안으로 넣어줍니다. 색종이 펼친 후 꼼꼼하게 풀칠하고 완전히 붙여줄게요. 미리 만들어뒀던 갈색 띠를 아래쪽 부분에서 2cm 정도 위쪽에 이렇게 대고 양쪽 옆을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앞쪽에 접혀진 색종이에 맞추어서 안쪽으로 갈색을 접어줍니다. 방금 접었던 갈색 색종이 펼친 후 안쪽에 꼼꼼하게 풀칠하고 양쪽 모두 다시 원래대로 붙여주세요. 미리 만들어두었던 노란색 수납판 벌어지는 쪽이 아래쪽이 가게 붙여 볼게요. 노란색 이 겉부분에 꼼꼼하게 풀칠하고 벌어지는 쪽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색종이 아래쪽 부분에 붙여줍니다. 노란색 색종이 위쪽에 다시 풀칠하고 아래쪽 부분을 1cm 정도 조금 남겨두고 이렇게 위쪽으로 붙여줍니다. 옆쪽에서 보면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조금 남겨져 있어요. 반대쪽도 아래쪽 부분을 1cm 정도 조금 떨어뜨려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떨어뜨려서 붙여주어야 나중에 가방을 펼칠 때 완전히 수납함이 잘 펼쳐져요. 그리고 위에 있는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접어내리면서 갈색 띠 뒤쪽으로 이렇게 껴 넣어줄게요. 그러면 가방 완성이에요. 가방 끈도 만들어 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갈색 띠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풀에 한번 둥글게 말아주세요. 양쪽 끝을 조금만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조금만 접어줍니다. 접은 색종이 안쪽으로 풀칠해주세요. 그리고 가방 바로 위쪽 부분에 이렇게 붙여줄게요. 반대쪽도 노란색으로 붙인 색종이 바로 위쪽 부분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풀이 마른 후 다시 가방 뚜껑을 덮어주면 끈이 달린 예쁜 미니 가방 완성입니다. 가능한 자리 부분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1. 참고로 락 락